아 만들면서 느껴지는게 뭔 미사일이 이렇게 많아 야 소리 펴 놓고 해라 에나멜 어떤 색깔 좀 밝은색 밝은색이 갈색이 그냥 로마랑 갈색 밖에 없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거는 먹선 넣는거라서 뿌려봐야 줄줄 흘러들여요 이게 많아가지고 한 번에 처리해야되요 맞췄어 그럼 오늘은 다 한 번씩 하냐 했는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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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듯이 아냐